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수연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는 건 좋지만 이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오른손 그립인데요. 오른손을 지나치게 이렇게 하늘을 보게 잡음으로써 캐스팅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감아쳐서 공이 말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오른손을 잡으시더라도 왼손에 엄지가 보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실 때 엄지가 보이지 않게 생명선으로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잘못 잡으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이렇게 하늘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임팩트 때에서도 지나치게 손목이 풀리고 열리기 때문에 비거리도 나지 않고 방향성도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오른손이 왼손 엄지를 감쌀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셔야지만 올바른 육안을 감쌀 수 있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ndul